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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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대표님이나 이런 게 쉽게 만날 수가 없는데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또 깊은 대표님한테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현재 제가 보상하고 있고 아이디어로 실천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안이라든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알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되게 바쁘신 대표님과 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 참여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